안녕, 진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저기 마스크 벗을게요. 아스트로 차은우 삼촌이에요. 아, 어떡해. 저 하려고 그래요. 아빠가 선생님 제대로 모셨네요. 신랑, 나은아. 어떡해. 춤과 연기 모두 되는 아스트로의 차은우 삼촌. 그리고 엠제이 삼촌이잖아요. 어머어머, 시선 고정이에요. 아빠도, 나도 있어. 안녕, 진우.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물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어떤 선물인가요? 삼촌들이 선물 준대. 이거 바로 우리 건우 선물이야. 건우가 그림 좋아한다, 이거. 아트 세트. 아트 세트. 아트 세트. 애들 수량에 맞춰서 준비해 오셨네요. 섹스쟁이들. 짜자잔. 오, 재밌어요. 너무 잘 어울리게 했는데? 페이플. 이거 페이플이야. 진우도 맘에 들어? 어, 이거 진우공. 진우공. 진우도 선물이 마음에 쏙 뜨나 봐. 진우공. 힘들, 힘들. 안 들려. 하고 싶은 말이 있나봐, 지금 나은이가. 깜짝이야. 자기 옷을 입고 싶다고? 입고 싶다고? 와, 건우도 진짜 지금. 바로 그냥.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건우 무슨 색깔 좋아해요? 레드 앤 블루. 레드 앤 블루. 롯롯. 권우 형 머리 색깔 뭐야, 형 머리 색깔. 삼촌 머리 색깔 뭐야. 삼촌 머리 색깔 뭐야? 컬러, 컬러. 레드. 레드. 머리, 어, 삼촌 그리는 거야? 이야 그림도 그려주고 금세 친해지네요 잘 그리네 싹스 싹스 짜잔 이 삼촌 어디서 친숙한 거 같지 않아요? 아기 쌍어 노래 알아? 광희 삼촌은 광희 삼촌은 몰라? 광희 삼촌은 몰라? 삼촌도 광희 삼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웃을 때 너무 똑같아 삼촌이 오늘 광희 삼촌 역할 해줄게 친근해서 좋다 나은아 많이 옷 다 입었어? 응 기대된다 어머 세상에 나은 공주님인데 너무 예뻐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은이 공주님이네 나은이 너무 예쁘다 나은이 되게 다른 모습이에요 나은이가 그럼 우리 가족을 소개해 주는 걸로 하자 진우는 몇 살이야? 진우는 한 살입니다 한 살이야? 입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는? 건우는 다섯 살인데 다섯 살이고 크게 크게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 크게 크게 얘기해줘 고개는 점점 내려가고 나은이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이에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 줄래요? 헬로우 마이 네임 이즈 이든 스파니쉬 앤 도이치 대단하다 스파니쉬 앤 도이치 독일어랑 스페인어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차은우고 여기 형은? 엔제이 은우 삼촌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잘 유도해 주네요 원 후 아시엘 엘리지안 엘리지안? 엘리지안이랑 나는 이이고 이가 달라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이이고 진우는 이이에요 아 위에 하나가 더 있어? 네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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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로라는 팀이야 아스트로 스페인어로 아스트로가 뭔 뜻이야? 뭐죠? 어? 별 그렸네 아 별 스페인어로 별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게 없다 나은이 완전 독특하네 나은이 하이 선물 선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참 이건 뭐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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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나은아 나은아 나은이 부끄러워하네 나은이 삼촌 눈 못 쳐다보겠어? 어 이런 것은 처음이야 귀여워 나은이 어디가? 나은아 근데 나은이 뭐 삼촌들 뭐하는 사람인지 안 물어봤잖아 삼촌들 뭐하는 사람 같아 삼촌들 뭐하는 사람이? 아티스트 삼촌들이 춤 보여줄게 나은아 롤링할 수 있다? 나라, 출력 한번 보여줘! 자! 잘한다, 잘했다! 가자! 가오기춤! 삼촌들도 나아기춤에 꼭 빠졌어요! 어떡해, 어떡해! 진짜 잘한다! 나도 덕분에 걸쳐진 일을 알람이네요! 네, 완벽한 롤리로 왔습니다! 끝나면 다시 수줍고드! 그 소리랑 삼촌들 이번 노래랑 약간 연가 써있는데 아, 그래요? 네! 오, 잘한다, 똑똑똑다! 진우, 진우를 따라한다! 이건 마이크! 이건 마이크! 마이크! 고마워! 아프트로의 애프터 미나잇! 갑니다! 삼촌들이 이제 보여줄 건가 봐요! 할게! 잘 봐, 삼촌들 노래야! 삼촌들 노래! 근데 표정이 왜 안 좋죠? 너무 와! 어디 가! 숨었어, 숨었어!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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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번호 봐요, 거기! 숨어서 보내요, 숨어서! 아니, 왜 그러는 걸까요? 페벡 미트 마이크!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이렇게 마무리였습니다! 괜히 선생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어땠어, 나은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하이파이브! 아, 좋았어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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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